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일종의 스포츠와 같아서 기싸움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상황 수세나 열쇠에 처한 그런 진영이 있더라도 끝까지 문제없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선거를 앞둔 그런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그런 등목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아주 팽팽한 그런 기싸움 기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그런 기세 싸움에 그 이면에 실린 뜻을 정확히 읽고 자신의 표심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저는 오늘 여당과 야당에서 거의 선거를 진두집이 하고 있는 책임자급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판세를 읽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행간의 뜻을 좀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균형감 있게 양쪽 진영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다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월 6일자 오늘이죠 오전 9시 25분에 조선일보에 원선우 기자가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후에 또 조선일보는 또 야당 대표의 이야기를 갖고 또 기사화했습니다 원선우 기자는 제목이 이낙영 샤이 진보 움직인다 박빙 성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민주당 쪽 입장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샤이 좀 부끄러워하는 잘 나서지 않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샤이 보수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샤이 진보라는 용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샤이 진보라는 용어는 어떻든 근래에 들어서서 아주 최근에 샤이 진보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낙영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의 김현정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선거를 임하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 가운데 핵심 내용을 한번 뽑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영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론조사에 말하지 않든 우리 지지자들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3%포인트 내외의 박빙성부로 민주당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마지막으로 행해진 3월 30일과 3월 31일은 대개 한 10% 후반대부터 20% 정도까지 격차가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3%의 박빙성부가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낙영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의 가장 최신 발언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회를 맡은 김현정 씨가 이른바 샤이 진보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낙영 선대위원장은 맞습니다 적어도 저희들 앞에서는 그분들이 저희를 보면 표현하고 계십니다 약간 이렇게 아리숭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다시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낙영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아마도 국민의힘 그런 후보가 최소 5%에서 최대 7% 정도 범위 내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20%포인트 차이가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낙영 위원장의 주장은 샤이 진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샤이 진보의 힘에 맞춰서 3% 정도의 초박병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쩌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 30분 후에 다시 또 조선일보의 원선우 기자가 같은 지면에 다시 이런 제목의 기사 야당 책임자의 그런 주장을 담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야당 여당 생태당 얘기만 하고 승글을 포기했나 이런 이야기 또 여당은 우리가 3%의 박빙성을 거둘 것이다 이런 제목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CBS의 김현정 뉴스오에 나가서 한 이야기의 핵심은 현장의 민심은 현재 집권 세력의 경제 파탄이나 부동산 파탄 윗선 내로남불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지금 봉기 수준에 달해 있다 이런 주장 굉장히 강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위원장이 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박빙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이낙연 위원장이 민주당의 희망사항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일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시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윗선, 무능을 심판하려면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투표를 외면하시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를 생각하시고 공정을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반드시 내일 투표장에 나오실 것을 강국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절중을 하죠 제가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이낙연 씨하고 주호영 씨 이야기를 동시에 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세 싸움 기싸움이 아주 심한 것이 투표를 목전에 둔 여야 양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뭐가 더 정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변별하셔서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나 선거가 진행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심판론의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심판을 한다라는 부분에 인물론이 이번에는 네거티브 전략에서 너무나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짧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심판론에 훨씬 더 큰 그런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지감과 동시에 반드시 이제 정직한 선거가 전제되어야 또 정직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도 한 번 더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